혈세 낭비 및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결되는 원전 분야 입찰 담합,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입찰 담합 의혹 입찰 담합 의혹은 공익 제보자분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공익 제보 핫라인을 통해 입찰 담합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한수원이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과업 차단기 입찰에서 참여기업 간 사전 모의를 통해서 물량을 번갈아가며 낙찰받아 수백억의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가를 조작 입찰에 참가해 해당 기업은 수억에서 수백억 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의혹도 있습니다. 입찰 담합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이번에 추가 제보된 입찰 담합 의혹들에 대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공정액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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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